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및 총평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총평을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네, 다들 예상하셨겠죠?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사실 수학보다는 산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산수가 빠르지 않은 학생들은 그래도 시간이 모자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줄로 이야기한다면 계산을 빠르게 해야 1등급이 가능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계산이 느린 학생들은 알고도 시간이 모자란 거고 계산이 빠른 학생들은 시간이 확보가 많이 되니까 다른 문제들도 검토할 시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빠르게 하는 능력을 좀 갖추어서 각 문제에서 시간 배분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단원에서 중화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도 이가산이나 이가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 이거 풀 수 있어. 도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문제가 나왔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은요. 그리고 뭐 몇 가지 추가 의견을 이야기한다면 몰롱도도 계산이죠. 그래서 몰롱도의 계산도 좀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문제 잘 풀 수 있었고요. 또한 몰과 기체다라고 하는 것도 좀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쌤은 개인적으로 XYZ에 대한 방정식 푸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간단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금속의 양적 관계가 지금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금속의 양적 관계가 정말 어렵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후 뜸은 뜸은 안 나오다가 이제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양적 관계가 예전에 평가원에서 봤던 문제들로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 당시에 나왔던 문제들 좀 같이 풀면서 수능을 준비해주면 겁나 준비가 잘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총평 마무리하고요. 전체적인 문제들 중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다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한다면 쌤은 16, 17, 20번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튀는 그런 문제들은 없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자, 기역. 메테인을 연소시켜 난방을 하거나 음식을 익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볼게요. 기역. 자, 기역은 탄소화물이야 라고 하는데 어, 맞는 말이죠.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난방을 하니까 발열이지요. 틀린 말입니다. 자, 질산 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을 이용해서 냉, 찜질 주머니를 차갑게 만든대. 이건 흡열반응이죠. 자, 이 흡열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에서 열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자, 제시한 내용이 오른 학생은 누구다? 학생 A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결합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물질을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인데 은이래. 그럼 이 기역이 누구를 말해? 자유전자를 말해. 자, 이 다이아몬드는 정사면체야. 어, 그럼 보겠습니다. 기역. 기역은 자유전자가 맞고요. 금속상태의 은은 전성 또는 연성이 있습니다. 왜? 자유전자 때문에. 자, 그러면 니은 맞고요. 디귿. 자, C. 이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원자는 딱 봐도 뭐지? 모든 원자과 전자가 화학 결합에 참여하고 있죠.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에 기역, 니은, 디귿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